국민의힘이 야합을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번 그런 합의안의 요체는 선거사범수사 중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정치인의 비리수사검지 이재명과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대부분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종류의 합의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을 많이 보셨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의 아주 핵심은 바로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이 박병석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많이 얻었죠 다 얻은 겁니다 문재인 방탄 이재명 방탄 더불어민주당 가짜 국회의원 방탄 다 얻은 겁니다 검찰은 바로 경제사범만 수사하도록 그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6대 수사에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참 전쟁을 잘 치르는 겁니다 싸움을 잘하는 거죠 이 웰빙당 국민의힘당은 진짜 못 싸우는 겁니다 정말 싸움은 지질이 못하는 겁니다 아주 무능한 놈들인 겁니다 얘가 건성동입니다 건성동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참 답답하네요 윤석열 씨가 하는 것도 보니까 참 한심하고 이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넘어가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니까 사람이 항상 제가 그 말을 애용했지 않습니까 합의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게 병성이라는 사람이 옛날 중앙일보에 언론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지이익만 생각하고 비리를 덮기에 이렇게 급급하니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옳지 않은 일이니까 반헌법적인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국회가 앞으로 1년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킬 수 있는 입법조치에 날선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여야의 참여 그러면 1년 동안은 수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재안은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중형 중대범죄 중에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수사분야만 남긴 내용이 들어 있고 검찰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안 내용도 중간에 담았고 잊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지금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 국민의힘 당의 게시판에 방문해가지고 반대의 얘기 좀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 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릴 나라입니다 선거부정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결국 만드는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 선거 정의를 되찾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 수 있냐 이야기죠 개돼지도 아니고 거의 국민들은 개돼지 수돈을 받는 거죠 핵심은 검찰로부터 선거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공직자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정권 하에서 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요구안을 정격적으로 다 수용해 주고 경제범죄라는 것이 공직범죄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도로 수준이 낮은 거지 않습니까 공직범죄를 이제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을 술망을 시키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주요 의사결정에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정당이냐 이야기죠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할 때부터 국민의힘당이라는 것은 정당 자체로서는 그냥 바닥 수준을 친 거죠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자당 후보가 130여 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참관인 한 명 안 보내는 그런 정당이 싸가지 없는 정당인 거죠 이런 꼴을 연출한 겁니다 검사들 중재안의 격분 정치인 검찰 수사를 봉쇄한 여야 야합이다 박병석 중재안에 대해서 검사들은 결국 국민의힘도 한패거리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검자 수사를 완전히 막았다 이거 아니면 핵심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같은 데야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이미 부정선거가 발생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거를 수사를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이게 권영시라는 친구가 배반자라는 이야기를 안 듣겠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공직자의 직권남용이나 권한 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선거사법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일어날 수 없는 짓들 한 겁니다 지방의 한 지청장 검찰 지청장은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란 뭐가 다른가 직권남용과 공직자의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의 힘도 한패다 양당의 야합이다 또 다른 검사는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야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호수는 중재에 반발해서 총사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검찰 지휘부가 총사태를 한 겁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날 비교적 소신을 가졌던 인물로 통하는 조남간 검찰총장 직무대형 현재 법무연수원 원장은 검찰을 떠나면서 검수완박이 대한민국의 부패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정치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누구도 정치인의 비리를 수사할 수 없도록 누구도 부정성을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 조남간 법무연수원 원장은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에 추진기로 한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발의로 인해서 우리나라 70년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가 초대된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발의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권력을 빼앗긴 분노 속에서 정강스크와 같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에 브레이크를 그려야 될 정당이 국민의 힘이다 않습니까 그것에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검찰 수사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지 않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힘은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시간에 그런 거나 좀 잘 챙기란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 철회가 늘어날 겁니다 여기 보실죠 살아남 윤석열의 실망 아마도 말은 안 했지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철회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을 겁니다 이 닐리아의 녹색 장원님이 건성동 이전에 윤석열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킹스님이 윤석열 도대체 이게 진짜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레드로님은 여러분 국민의힘당 홈페이지에 발언대 게시판에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세상님 윤과 상의도 없이 건성동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그 중요한 일을 윤석열이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건성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완전히 벌써 윤석열이가 그냥 기본적으로 뭡니까 헛수압이죠 윤석열이 뭐합니까 정말 지하우님이 말씀하시네 일어날 수 없는 짓들을 한 거 아닙니까 건성동이가 윤석열 대송령 당선인의 죄가 없이 이런 일을 했으면 그거는 당장 대가리를 그냥 목을 쳐가지고 날려버려야 될 놈이죠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없나 이야기예요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 생각하라고 이러면 세금을 줘가지고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사선의원이나 된 친구가 이 정도의 그냥 원칙과 철학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당장 여러분 뭐가 됩니까 부정선거 수사가 전면 중대가 되겠죠 민경욱 전 의원이 국민의힘당이 수용한 검수완박 중지안에 선거범죄 검찰수사박탈관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부정선거 철결의 의지가 있기를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당은 민주당의 한패입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짓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 하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선 검사들도 만족한다 사건의 99.3%는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거부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만족하겠냐 이야기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 이야기죠 권성동이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일선 검사들이 누가 만족하겠냐 이야기예요 일선 검사들은 그래도 잘된 합의안이다 본인들이 만족한 합의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 이 친구야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정말 답답해 가지고 정말 정태준님 말씀처럼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돌겠네 민심 왜곡이 그냥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유민촌님의 윤이 몰랐다면 바지사랑입니까 권성동이 gsgg 방옥라님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방송을 40분 전에 시작했겠습니까 방송 준비 때 치우고 사라라님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배신 때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딱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찬성 표시를 안 한 겁니다 물론 이면 저면으로 도왔지만 부정선거를 사전투표 동료를 반대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참 이런 권성동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내하고 이렇게 동갑내기입니다 지금 1960년생이 전성기입니다 제발 참 상식으로 미루더라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 아 이 사람들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감각이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감이라는 것이 저 양반들이 아마 척근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것이다 척근에 의해서 그 하나의 예표가 사전투표 동료에 결국은 나서는 것을 보면서 선거부정의 핵심이 사전선거 참가자 총수 곱하기 몇 십 프로지 않습니까 그 표를 훔치는 거잖아요 국행당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부피한 나라로 계속해서 나라를 끌고 갈 의지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몇 분의 의견을 보니까 강남주님은 권성동은 철음해 사람들과 야합한 것에 대해서 위원직을 사퇴하고 윤핵관이고 국민의힘이고 이젠 다 싫다 국민을 우섭게 아는 권성동이고 윤석열이고 다 꼴보기 싫다 183명이 찬성했고 두 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울분일 겁니다 국민을 우섭게 아는 권성동이고 윤석열이고 다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그냥 개대지로 아는 권성동이고 윤석열이 다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김영우님이 권성동이가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의힘당을 팔아먹었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 없고 항복 선언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합의를 해줍니까 다 죽은 더불어당에 손잡아 살려주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너불어 빠지게 했습니다 165명이 찬성하고 두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국민의 심중을 이해하거나 읽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당의 신임 원내대표를 맞았으면 이제 앞으로 갈 날이 뻔한 겁니다 좌파들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고 부정선거 문제 해결이 없으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하랍에 등장하더라도 그야말로 정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곳에 대못을 바꾼 상태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172명이라고 존재하면서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정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할 거고 권력의 상청부른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잡았지만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더불어민주당인데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까 저도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육두문자를 쓰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같이 미쳐서 날뛰든지 아니면 그냥 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뭐뭐 다름없는 사람들을 믿고 있었다는 게 허망합니다 그래도 우익들은 뭔가 해먹은 놈들이 많은가요 소방수같이 불을 지르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윤석열이 또 동조한 겁니다 인기라는 것이 한순간에 한방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게 되면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간에 한방에 인기도가 추락하는 것을 그들은 왜 모릅니까 지금 사람들 분노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주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찬성한다고요 윤석열의 첫 건인 윤핵관이 되더니 이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문재인 구하기에 힘을 보태니 좋습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끝났습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만 끝난 게 아니고 윤석열이도 같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 힘 71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도 함께 인기도 폭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폭 직전에 민주당을 살려주는 야합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도재상님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권석동은 되모해라 최창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판이 개판이다 정치 철학이 있기를 하나 국민을 섬길 줄 아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나 도대체 당신들이 추구하는 건 당신들의 이익뿐이지 나라야 어떻게 되든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이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딱합니까 강정숙님은 권석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이었습니까 그래서 김태흠 씨를 내몰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름을 팔아서 원내대표가 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들어주고 아부를 해서 당장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석고 대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범죄공학으로 만드는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이상균님은 권석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을 부패공학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권석동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할 일은 없고 분명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의 성낙을 받았겠죠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조직 덕분에 대통령이 되더니 이제 쓸모가 없어지더니 벌이라는 모양입니다 1년 전에 검수완보한 부패완판이라든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6명이 찬성하고 인기라는 것이 엄청나게 덧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이렇게 배반하게 되면 인기도가 폭망하게 됩니다 지지도가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배신할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배반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나 이야기죠 국민들이 이렇게 밤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사라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도 동조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와인님은 윤당선이 입장문을 내지 않으면 지지층은 바로 무너질 것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인기나 지지도나 명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안개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자체가 안개 같지만 명성이나 권력이나 인기도나 지지도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장문을 피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무너질 겁니다 이것은 반국민의 힘이 아니고 반윤석열로 그들이 인동당한 겁니다 각자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각자 국회의원들이 그냥 차지해서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굴복을 해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전일철님은 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중재한 어디에 검찰 조직과 역량을 어떻게 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직이 그냥 정발한 합의안을 검사들이 좋아한다고요 국가사법체계를 왜 무슨 이유로 4월 말까지 일주일 만에 꼭 개편해야 됩니까 그것도 왜 당신들 국회의원들만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은 국민들은 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해야 됩니까 왜 당신들만이 그걸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적 사안인데 왜 일주일 만에 당신들이 그걸 마음대로 처리합니까 전일철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저도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냥 열불이 김운총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 허락 없이 단독으로 합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윤석열과 민주당의 거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동주님 태산 명동 서일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이러려고 소리치고 있었나 그렇게 빨리 수용하나 국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이 금방 바라드리다니 오늘부터 국민의힘 지지처리한다 잘해람 망할 자식들아 유창승님 윤석열 지지처리한다 진짜 국민의힘당은 구제불렁입니다 국짐당은 진작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것을 없다고 외칠 때부터 봤지만 이번에 건을 보니까 이것들은 완전히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이 친구가 권성동이란 친구입니다 1960년 4월 29일 생일도 내하고 비슷하네요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이다 2020년 22년 4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되었다 강릉 출생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정말 참 박옥랑리도 저도 지지처리 아마 권성동 씨와 탄핵에도 찬성했을 겁니다 제가 긴급 설문조사 한번 실시해 보니까 17분 동안 7200명 정도가 투표를 해가지고 잘못된 합이다 97%입니다 선거수사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포기 양당 합의 국민의힘당이 정치인 수사를 불강하게 만드는 미당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번 보시죠 지금 1시간 됐습니다 2만 6천 명이 투표를 했고 이게 아마 1시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죠 2시간 됐네요 2시간에 4만 4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96%가 잘못된 합이다 잘한 합이다 3%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는 17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뭐 여러분들 이 통계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한 7천 명 정도 투표한 거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4만 4천 명 정도 투표한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표본오차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약을 사용하게 되면 부정수 선거를 했는지 검시할 수 있는 거죠 4만 4천 명이 한 거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200명이 한 거하고 선거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설문조사가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 거의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6시 3시 어디에 있는 으 한글자막 by 한효주